피부 예쁘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이아 언니 동생 나왔습니다 아주 절친이고요 주얼리 전문가시고 주얼리만 하는 쇼스트 이미정입니다 이미정 오늘 하나만 착용해도 예뻐지는 아이템 목걸이 편 그래서 보다 보니까 왜 하나만 착용해도 되는 아이템이라고 타이틀을 걸었는지 제품 기재력 보니까 지금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제는 가을 겨울로 가면 존재감 있는 목걸이 하나 근데 오늘 가격도 낮으면서 제대로 된 거 하나만 해도 괜찮은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0에서 65, 70 정도 가을이 너무 예쁘겠다 니트 위에 그 생각이 보자마자 딱 들더라고요 여기 또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또 이런 유니트 자체가 기하학적이면서도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면 체인이 또 이렇게 다 다르게 여기는 두 줄 여기는 또 커브체인의 다른 굵기로 체인의 다양성을 준 것이 완전 요즘 핫한 트렌드 가을 겨울에 니트에 캐시미어 니트에 딱 포인트로 너무 예쁘죠 다이아몬드는 8,90만 원대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평생 하는 거잖아 제대로 만들고 하나 하나 사나야지 그다음에 또 길이가 너무 길어서 예뻐요 그리고 그레이 다이아몬드 트렌드가 요즘 러프 다이아몬드다 보니까 하얀 흰 다이아몬드보다 이렇게 컬러 있는 다이아몬드가 세련되어 보이지 그래서 요즘 컬러 다이아몬드가 눈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 모벌 형태가 전부 다 다이아몬드 진짜 이거 하나만 있어도 다이아몬드 가격이 100만 원이 넘을 거 같은데 100만 원이 안 된대 저는 또 여기서 이 체인이 완전 매력 덩어리예요 이게 속이 꽉 차 있는 커브체인인데 요즘 완전 핫한 게 커브체인인데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너무 느낌 다르잖아요 이렇게 커브체인이 또 가늘게 되면 반짝반짝반짝반짝거리는 그 느낌의 또 아주 세련된 맛이 있어요 진짜 진짜 사고 싶다 설명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전약에 수업이 들어야 돼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제품은 볼륨감은 있으면서 너무 저렴한 이게 지금 그린 색상인데 에메랄드 같은 빛깔이 있는데 그린 오닉스 얘는 토파즈 사실 이 원석 아니라도 이 체인만으로도 충분히 예쁜데 여기다가 딱 포인트 되는 컬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좀 상큼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있네요 좋아 보통은 헤븐 체인 하나에 팬던트 하나 다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목걸이의 체인에 이런 원석을 사용해서 가격대가 40만 원? 이야 이 목걸이를 40만 원이네 이것도 있더라고 토파즈 블루토파즈 보통은 이런 체인도 헤븐 체인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도 한 1, 20만 원, 2, 30만 원 주고 구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40만 원대라면 이거 너무 괜찮지 이 목걸이 예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난 이 커브 체인이 들어가서 예쁘고 묵직한 커브 체인 얇지만 묵직한 그리고 이 밑에는 모티브 자체가 링크 체인으로 또 하나 모티브 한 3cm 정도 가량을 다른 모티브로 달았고 여기에 보니 어머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여기다 이렇게 살깟에 대면 역시 피부에 갖다 대는 거 역시 피부에 갖다 대니까 훨씬 예쁘다 70만 원 70만 원 다이아몬드인데 이거 어때요? 이게 지금 골드가 블랙 도금을 한 건데 요즘 유행일이 핫하대 엄청 잘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블랙에 이런 골드 색깔이 쨍한 골드 컬러가 나오니까 트톤의 어떤 이미지가 마치 디자인의 한 포인트처럼 이 제품도 가격대가 한 3, 40만 원 세련된 거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블랙 체인도 괜찮습니다 자 드디어 이거 이거 괜찮죠? 이게 목걸이 자체가 이미 두 줄 레이어드 이 목걸이는 그냥 일반 체인 코인 목걸이 이 두 개가 하나의 세트 이게 너무 예쁘다 이거 아주 가까이 들어오면 저 깜짝 놀랐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있는데 여왕 얼굴을 다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감지하고 있어 난리가 났어 다이아몬드가 아주 얼굴을 근데 이런 깨알 같은 사이즈는 이 세팅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100만 원이 안 됩니다 말 돼? 그거 안 돼요? 18개 14개 뭐야 그냥 금을 뭘로 하는 거야 도둑심뽀 이게 두 줄의 목걸이 형태로 쳤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풀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짠 너무 예쁘지 않아? 정말 요즘 대세가 체인 다른 거 왼쪽 오른쪽 체인을 디자인 다르게 하는 거 이거 완전 핫이에요 핫 이 체인만으로도 너무 예쁜데 펜넌트 진짜 예술이네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지 길이감 다르게 하고 두 줄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가 요즘 가변형 디자인으로 논문에서 많이 보던 건데 어머 어머 이거 너무 귀찮네 이렇게도 예뻐 그러면 두 줄로 되는 거지 짧게는 피부 예쁘네 이거 나는 이게 예쁘더라 이것도 다이아몬드고 그리고 코인이 지금 무광 처리가 됐어 너무 세련돼서 무광이야? 솔리드하게? 3개의 참이 달려있는데 원형, 이니셜, 다이아몬드까지 이 옷걸이는 40만 원대 우리 하나씩 골라볼까요? 원픽 저의 원픽은 이 토파제하고 이 링크체인의 볼륨감 있는 가격대가 저렴하면서 볼륨이 있고 원석이 있고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픽한 디자인은 이 길이감이 달라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긴 길이감에 롱 레크리스를 갖고 있을 수 있다니까 정말 하나의 로망 같아요 그래서 갖고 싶은 딱 이 제품 저는 원픽하겠습니다 오늘 목걸이 편으로 하나만 해도 예쁜 아이템 목걸이 편으로 소개해드렸고 주얼리 전문 쇼스트 이미정 씨하고 같이 했고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사고 싶네 오늘도 다이아 언니 댓글에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이아 언니 스태프들이 댓글에 답 달아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